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서 활기차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입니다. 꿈에서 시장이 등장한다면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교류, 거래, 선택, 그리고 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상품이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직장 내 프로젝트 선택, 인간관계,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로 많은 사람이 모여 소통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꿈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혹은 교류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최근에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거나 새로운 인맥을 원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은 금전적 문제나 경제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꿈은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감, 돈을 더 절약하거나 벌고 싶은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시장이 활기차고 북적이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의 삶이 활력있고 풍요로운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한산하고 썰렁한 시장은 정서적 고립감이나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시장의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자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상징합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꿈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거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어하는 욕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꿈은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길을 잃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방향성을 잃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붐비는 꿈은 활발한 사회적 교류와 좋은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너무 붐벼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한산하고 조용한 시장은 기회가 줄어들었거나, 현재 삶에서 무언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나 교류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1시장의 물건을 사러 간 꿈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B씨는 꿈속에서 시장에 가서 여러 물건을 고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새롭게 주어진 기회들을 탐색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상사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례 2시장의 물건을 파는 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C씨는 최근 자신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그는 시장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판매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는 그의 내면에 있는 성취욕구와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시장에서 길을 잃은 꿈 한 대학생 D씨는 진로 선택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속에서 큰 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현재 직면한 선택에 대한 불안감과 방향성의 상실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진로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백화점에서 유난히 얼룩문에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는 꿈 하루종일 어딜 가든지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한 일이 생긴다. 배추를 시장에서 사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어진 딸을 낳는다. 실제로 물품 구입, 행제, 재물, 돈, 먹거리 등이 생긴다. 시장에서 조기를 사다가 널어 말린 꿈 추진하거나 계획하던 일을 성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됨. 시장에서 마른 생선을 사오는 꿈 재물이나 돈을 얻게 되고 증서나 책을 얻거나 일 등이 변화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시장에 가는 꿈 재난을 당하게 됨.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생선을 구입했는데 생선 장수가 큰 물고기를 토막내어주는 꿈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나누어 받거나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돈을 얻게 된다.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으며 보증이나 개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집안의 가장에게 근심 걱정과 우한이 생긴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꿈 돈이나 재물이 들어옴 건어물 시장에서 마른 오징어 한 축을 사온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물품이나 먹을 것을 장만하게 될 진척 이외에도 살림살이 식보 선물 등을 암시하는 길몽 시장에서 남과 싸움을 하는 꿈 배중이 보는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하게 된다. 실수 수치심 시비 구설 등이 있다. 청과류를 시장에서 사온 꿈 사업체 단체기관 등에서 재물이 생긴다. 큰 길이나 시장통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노는 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고 소원이 속히 성취될 암시의 행운의 길몽이다. 시장에서 돼지 족발을 사오는 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 음식을 장만하게 된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신 꿈 바른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됨.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꿈 물질 문명이 숨을 쉬는 풍요로운 공간에서 오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운 쇼핑을 하게 된다. 생활의 멋 문명의 조화, 물품 구입 등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술을 마시며 논 꿈 모든 일이 잘 풀리며 특히 사업이 번창하게 되나 실패하기 쉬움으로 경솔한 행동은 근무 소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꿈 많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에서 목에 힘을 주고 과시할 일이 생긴다. 물고기를 시장에서 사는 꿈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됨 작은 차를 몰고 시장 골목을 누비는 꿈 가다롭고 세세한 업무량이 많아 골치를 썩게 된다. 분주다사하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생선 장수액에서 물고기를 구입하는 꿈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거나 노력의 대가, 융자 등을 받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장을 걸으며 기웃기웃하는 꿈 결혼 상대자나 취직자리를 놓고 선택하는데 마음을 씀 시장을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꿈 결혼 상대자나 취직처를 놓고 선택 과정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간장을 시장에서 팔거나 남에게 주는 꿈 간장을 시장에서 팔거나 남에게 주는 꿈을 꾸게 되면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재물이 쉽게 줄어들고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시장에서 국어 한 회를 사오는 꿈 25라는 숫자와 관계되는 돈을 얻게 되거나 또는 증서를 얻게 되는 일이 생기고 부하 명예가 따르게 됩니다. 시장에서 국어 20마리를 사오는 꿈 20이라는 숫자와 관계되는 돈을 얻게 되거나 또는 증서를 얻게 된다. 부하 명예가 따르게 된다. 시장에서 물고기 두세 마리를 사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자금을 융통하거나 기관, 단체, 회사 등에서 보수를 받게 된다. 시장에서 죽은 문어를 사오는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고 병원 출입이 잦다. 우환, 질병, 소송 등의 사고가 생긴다. 시장에서 채소, 야채, 청과물 등을 사오는 꿈 어떤 사업장이나 사회기관에서 재물, 돈, 자료, 성과 등을 얻는다. 퇴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는 장차 어떤 기관에서 재물, 권리, 일거리 등의 일과 관계하게 된다. 처자식을 노예시장에 팔아먹는 꿈 실제로 처자식과 생이멸하고 깡통을 참여거리에서 하늘과 별을 지붕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빌어먹게 된다. 시장에서 바람이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시중 물가가 오르고 조부의 시장 바구니가 헐렁해진다. 물건이 없어 품귀현상을 빚는다.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꿈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상 타협하고 절충하여 마지막 거래까지 마무리 져야 할 일이 있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 꿈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 꿈을 꾸게 되면 노력의 대가만큼 소득을 얻거나 대출 자금을 받을 일이 생긴다. 야채 시장의 물건을 사러 다니는 꿈 성적 호기심이 있다는 표시이다. 성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야채를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사는데 반해 성적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여성은 무, 당근 등만을 산다. 청가류를 시장에서 얻어오는 꿈 사업체, 단체기관 등에서 재물이 생김 도둑을 쫓아 시장이나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꿈 질병이나 손실이 발생돼 흉몸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꿈 직장이나 결혼, 상대자 등을 선택해야 할 일이 생김 시장에서 참조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꿈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는 등 재래의식, 잔치, 물품 구입의 의미 술을 마시며 시장이나 길거리 한복판에서 놀고 있는 꿈 점자 가업이 번성하고 재수가 있으며 구하는 일에 순조로운 목적 달성이 얻어지게 된다. 도둑과 함께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꿈 점자 가업이 번성하고 소망과 계획이 순조롭게 성취되며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진다.